그거 아냐? 네 근데 의자가 이거 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? 고장... 이거 뭐야? 아니 여기 의자가 고장 난거죠! 라이브 켰어요 자 여러분 지금 너무 일찍인데 나 얼굴 아예 안 씻어가지고 지금 완전 그지 그거 핸드폰이 이렇게 옆으로 되는거지?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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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눕혀지는 거 여러분 저는 지금 정민이 형 라디오 나왔어요 이 새벽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얼굴이 안 보인다고 돼있길래 나이스 그렇게 얼굴 보여주면 되겠다 걔도 해주고 얘도 해주고 그건 뭐예요 형? 아니아니아니 여기다 채팅창에 써줘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핸드폰을 이걸 보는 애들은 이걸 못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네 아 피시를 하는 애들은 피시를 틀어놓고 인스타도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뭔가 핸드폰을 걸 수 있는 거를 걸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보는 분은 여러분 근데 여기 라디오 여기 진짜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딱 이렇게 있어요 딱 끝이에요 딱 끝 여기 취중실 심지어 내 의자도 고장나서 의자 이렇게 이렇게 돼 지금 나 이러고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누워가지고 마이크까지 거리 이만큼이나 있어 스튜디오도 레트로야 응 오늘 컨셉이 같이 가거든 우리 동해 은혁이도 네이버에서 라디오 하거든요 그치? 거기서 하지 어 이거 의자가 이거 야 이거 의자가 동식한테 몇 시에 은혁이는? 동식한테? 동식한테? 점심이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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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요거 다음 노래는 뭔데? 자 여러분 이제 노래 끝날 때 됐으니까 저는 다시 라디오 집중하러 가볼게요 요즘 내가 사진을 안찍어서 사진 잘 못찍어서 안녕 빨리 니네 잘 봐 아니 잘 자 뿅 야 끊으면 어떻게 해 너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들어왔다고 그렇게 끊어? 응 네이버로 이제 또 다 네이버로 또 가야죠 또 여러분 네이버에서 만나요 은혁이 어떻게 해야 돼요? 은혁이 베리 넌